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지인! 방탄소년단의 분명한 맞서기장, 제인기가 인정하는 월드와이드 행성! 방탄소년단 지인씨가 페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지난 4월 그래미어워즈에서 전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지인씨가 소감을 말씀해주겠습니다. 가마를 태워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인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인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상도 받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 표 한 표 이렇게 클릭 한 번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된 그런 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지인씨가 페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했고요. 자, 정혁씨 계속 이어가볼까요? 네. 아... 김석진! 김석진!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네타 초이스상 가수 부문 수상자...